내 잠옷, 장갑, 바리깡, 가윗 오케이 렛츠 도잇! 해보자 한번 전쟁이야 이거 진짜 누가 맡을 거야? 어떻게 맡을 거야? 내가 깎을 테니까 너가 잡아줘 우리 일로 오세요 벌써 눈치챈다? 아니 꿈이 때문에 화난 걸걸? 가자 남집사 꿈이야 너 자고 왜 그래? 언니 똑똑하게 잘라야 된대 너랑 놀 때가 아니야 우리 예민해 얘 왜 이래 진짜 내가 자 볼게 너무 자세 완전 좋았는데 응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화만이 났네 화만이 났네? 화만이 났네? 화만이 났네 화를 왜 이렇게 많이 내 화만이 났네 호만이 놀릴 수 없어 우리 엉덩이가 밑에 올라가요 아.. 아.. 그냥 싫어.. 다 했어? 다 했어? 엉덩이 쪽 다 미는 거야? 봐봐 그거 근데 뭉친 거 아니야? 아까 똥인데? 똥이야? 시작이 똥이었나 보다 아.. 진짜 똥이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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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어 그만 돼 그만 돼 부리가 무서운 애라는 걸 이제 알았겠지? 오자마자 보여줄 거야 맨날 부리만 괴롭히고 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저 뭐라고 그러지? 양쪽을? 식빵에 빵이야 희미의 개인기가 생겼어요 희미의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져와 아 뭐야 희미의 개인기에 대한 신의가 신의 무시하고 해야 할 거 같아 애기라 아직 벌어진 말은 없거든 소화의 성랑 이즈의 양쪽 소화의 성랑 이즈가 전혀 안쪽 이즈의 양쪽 이즈의 양쪽 이즈의 양쪽 이즈의 양쪽 이즈의 양쪽 잘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간다 아 반대로 가져야될 것 같은데 더우 일로와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 귀를 뺐다 응시 엄마한테 와 잘했어 저희가 매트 할까 알았어요 이쁘죠? 이쁘게 이거 최애였어 날 날라 카메라에 안 남겨 잠깐만 나 담아보고 싶어 그쪽으로 뛸게 응 아 웃는게 너무 이쁘어 오싹이랑 입이 너무 이쁘지? 응 하하하하 야 너 등에 멍들겠다 쟤는 미쳤어 이걸 아는거야 하하하 어떻게 가져오는거야 알았지? 그니까 넌 캠저야 어디다 올려놓아야 무조건 가져온다 알아냈어요 규칙을 알았어 다시 응 가지고와 억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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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이고 잘했어 집에 왜 거미가 있지? 신아 투리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신아 여기 봐 아래를 보자 저 봤다 어어 거미 도망간다 흠흠흠흠 뭐야? 왜 이게 고양이야 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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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이? 뭐 들어가고 투리는 안 된다고 해? 아니 신이 털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어어 얘 신이 아니 털이 둔해가지고 저런 거 들어가도 평생 모르고 살 것 같아 신이가 잡아줄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코에 붙었어 어 들어왔어? 프로 들어왔어? 아니 먹었어 아 이거 먹었어 근데 얘는 왜 거미를 먹지 맨날? 대박 거미가 맛있나봐 우딱 걸레는 안 먹잖아 그건 식감이 별로겠지? 미풍당당 우리집 해결사 아니 근데 토리를 엄청 비하긴 해 아니 토리는 둔해가지고 몰라 평생 같이 살지도 몰라 내가 봤는데 토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 같아 봐 엑소 예전의 뱃이 아 그게 짖어? 아니 예전의 뱃이 이제 짖어졌나 봐 잘 떠져 나 이제 너무 엄마랑 너무 일찍 떨어졌어 귀여워 이게? 응? 나 안쓰러운데 나 쇼패스 만들지 마라 이거 봐 다져졌어 저거 하지 마는데 알았어 손톱도 많이 컸다 손톱도 많이 두꺼워졌어 어 두꺼워졌어 아우 예뻐 지금 눈 보이는 거야? 응 light 눈 네 눈 눈 눈 눈 아멘